제가 설탄중학교에 들어왔고요. 아니 반이 10반까지지. 5가 좀 1반이 있는데. 뭐야. 이 교실에 들어가면. 아니 자 선생님 못 들어가겠다. 잠소대도 영어로 하는데. 어 안녕하세요. 아이고 반갑습니다. 이렇게 3개 국어 가보이기가 쉽지 않은데. 영어, 국어. 우리 중강어. 오늘은 베레오일 국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안 써야 돼. 벌써 안 돼. 아웃하다 영어 선생님한테. 네 셀 때마다 저기 이렇게 체크를 할 거고. 체크한다고요? 체크! 네 체크. 많은 셀 점! 네 손길 노래 가사 관련해서 문제 풀기 대결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이거는 벌칙도 하성연을 해드리려고. 일본문제. 혼민정음을 만든 왕은 조선의 몇 대 왕인가. 차이좋게 틀렸어요. 이거 아니라고? 최정태세 문단세만인.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지. 자 붙이시고. 네 정답은 4대 왕입니다. 언제 바꿨대요? 왕 이름을 또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지. 어떻게 보면. 양대검네. 태어난다. 두 번째 문제요. 혼민정음의 뜻은? 네. 백성들에게 신용부를 알려주자. 백성을 가르치는 바는 소리. 지하쌤 정답. 네. 미국에서 태어난 거 아니야? 자쌤 또 뽑으네. 네. 자 3분 문제입니다. 혼민정음은 국보 몇 호로 지정되어 있을까요? 국보? 네. 5보다 위로. 5. 위. 20. 위. 30. 위. 100. 아래. 30. 아니 그걸 몰랐어. 50. 70 прибSE가 준비한 거야? 눈 빨아주시는 거야? 아 마시지 못 갈라고! 지난주에 그런 춤 ran고 시집 갈까요? ANA의 연곡 Mysore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. 97년에는 한 그립을 주먹받잖아. 97년에요? 네. 2002년 월드컵 하면서 이제 자 정답은요. 창업이 97년이에요. 문민정부 때 그랬구나. 과학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. 바른 기간을 어떻게 본따는지 롤바이브! 땡! 자 보여주세요. 썼죠? 자 오늘 이렇게 퀴즈 풀어봤었는데 내 하리님의 내 한글노래 가사. 하리. 하리님의 내... 하리님은 내 머리나? 하리님의 내 한글노래 가사입니다. 내가 안 좋아. 정말 반하게 참... 이렇게... 내가 안 좋아. 아니 국어선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써서 국어를 인정받은 게 외래예요. 외국어만 안 쓰면 될 것 같아요. 외국어는 충분히 미치될 수 있는데 꼭 그걸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. 올바른 우리말을 안 쓰면 이렇게 돼요. 우리말 원말 써요. 국어센한테 많이 웃나요.